5년인데 뭐 어려움은 없으셨죠? 네! 저희가 정신이 보다 더 빠르게 모든 사람이 위탈적이라는 사이트를 모여왔습니다. 이거 봐야 참사가 될 것 같습니다. 또 한 번에 또 한 번에 기운이 안 될 수 있는 약관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안으로 있는 공원구역에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. 왜 이렇게 틀어져, 이거야. 일단, 공영. 공영 바로. 1979년 2월 18일 날 제가 기억을 하죠? 제가 드는 거예요. 그리고 빈협도 부셔진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갔다가 그쪽으로 많은 자료들이 그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갔을 때, 기준을 잡을 때 나를 바라보고 이쪽으로 갔다가 고지 말고 이렇게 이분이 누워계신 방향으로 바라보고 좌측이 남성매. 모측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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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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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